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장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불타는 금요일 동네에 나왔습니다 자주 가는 중국집입니다 아비오 소룡반점 이라고 싸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 친구야 고개는 못되겠다 짬뽕에 짜장면에 짜장면에 한잔하자 부끄러워 하지마라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않다 그래 알겠다 짬뽕이 여기가 6천원짜린데 양이 아주 그냥 짬뽕탕이야 장수욕이 살아있네 맛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스타일이 뭡니까 어허 사행히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룩으로 바꿨죠 어제 뭐 도시락폭찬 던지는 독립투사같네 원래는 20정도 옷을 100년됐는데 옷을 왜 그런걸 샀냐고 아니 도깨야 무슨 거지왕초같다 거지왕초같은데 옷이 스타일이 돈있는사람들이 돈있는사람들이 그걸 왜 입는거지 돈있으니까 매글자로 다 입는거지 아 어이가 없네 아 진짜 귀여운거 좋아하나 오빠 그런거 좋아하나 나는 약간 도시적인 약간 차조녀같은거 좋아하나 각설이 스타일은 좋아하나 어허허 나는 이 골댄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코듀로이 저기요 왕초 왕초 어디로 갑니까 이 차는 도깨가 쏜다 술먹는데 늦게가서 혼자 면정시험해서 봤거든 별로 안좋더라 같이 취해야지 같이 취해야지 괜찮지 좋네 와사비 좀 덜어주세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요 위에 있는게 배꼽살 뱃살에 배꼽살 요게 요게 뭐지 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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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조금 더 붉은게 주도로 오케이 요 부위가 이제 가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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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도로가 제일 비싼거 이거는 이제 뱃살 중에 끝부분 배꼽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참시입니다 참시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또 와사비랑 이렇게 와사비를 듬뿍 넣어서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늘의 즐거운 시간을 위하여 야 이 마블링보수 여러분 오도로 맛 살아있습니다 구웠으니까 이게 대가리살 아 머리살 구운거 가마도로 아닙니까 가마도로 아닙니까 이게 가마도로에요 이거는 오도로네 오도로고 여기 주도로도 있습니까 저 끝에 있는게 주도로네 오 주도로 있지 주도로 맞지 아 예상한 주도로 참치 물어 이건 주도로 요거는 배꼽살 메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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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미살 등살 아 여러분 이 마블링 보이십니까 마블링 크아 진짜 살아있네 어이 색깔이 좀 다르네 뭐지 야간문 야 야간문이에요? 예 야간문 야간문 아 금이네 이야 와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나 직이네 우리 증권이 때문에 도끼 때문에 아 우리는 이제 내가 줄여도 아 계산하는 남자는 아름답다 어? 이거 양이 왜 이럴맛노데 어? 너 조심해 니가 옷이 좀 그 옷이 좀 그거네 장첸 스타일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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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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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뭔데 못듣노 근데 저기요 아 그 자 손템이 없어 하고 오늘 왕초 오늘 뭐 몰트 위스키 먹네예 정리했다 어? 오늘 뭐 돈 많이 모 구걸에 넣는거 같네 응 오늘도 많이 묻다 왕초 그 주머니에 뭐 그래 많이 넣는겨 어? 어? 그 뭐 아 어디서 뭐 구걸에가 주워온거 아이가 볼게 없어요 하하하하 하리부로 뭐 연명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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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